주요 기업인들이 구속되고 얼마 후 재산자진 헌납 결의문을 제출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즈음에 이병철 삼성 사장은 일본에 나가 있었다. 최고회의 방침과 기업인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사장이 인편을 통해 2주일 부정축제처리위원장에게 각서를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소생은 귀 부정축제처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시는 대로 탈세 및 기타 부정축제에 대한 벌과금을 귀 위원회에 환원함은 물론이고 기동이 허락되면 즉시 귀 위원회에 출동하겠사오며 그 외에도 소생의 재산이 국가 재건에 필요하다면 조국의 제공 협조하겠음을 서약하오며 소생의 여차한 결심은 이미 비본사 전 중역에게 전달하여 본사 중역회의 소생의 권리행사 일제를 위앙하였사오니 소생은 그 결의에 순응할 것과 귀 위원회의 명령에 성의를 다하여 복종함을 서약함으로써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삼성물선 사장 이평철 상황 판단이 빠른 이 사장다운 태도를 보였다. 10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많은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자진신고를 하였다. 기업인 44명 공무원 13명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앞서 체포된 기업인과 공직자 이외에도 여럿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태의 진전을 가늠해볼 때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압박이 가해질 것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정축제자 선별과 X선정 작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불법과 탈법을 합법적인 행위와 구별해내는 일도 쉽지 않았다. 김 일성이 농지 개혁하듯이 기업주들로부터 재산을 강제로 몽땅 몰수해버린다면 오히려 손쉬울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고지 탈환에 나서는 군인처럼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듯이 온 정성을 다한다.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비리를 조장하는 정치인과 야합하거나 부정부패에 물든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의 길로 들어선 이들도 많으리라.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 정상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탓하랴. 걸려든 기업주들만 재수홈 붙었다 재수없게 개똥을 밟았네 한탄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이 많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존경을 받을만 한 일이기도 하다. 비리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정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지만 그들이 노력을 통해 축적한 재산 모두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